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장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57주년 4.18 기념 헌화식 자리에서 그때 당시 선배님들께서 읽으셨던 선언문을 직접 읽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후배들은 오늘도 올해의 4.18 기조와 함께 그때 당시 선배님들의 정신을 기리며 4.19 국립묘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후배들이 선배님들의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무사히 그리고 그런 정신을 뜻깊이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의 구국대장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대학생 재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띈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영유아는 피해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옹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이도 없이 학생이 상하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어찌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소하기 위하여 멸공 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학생 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 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총 궐기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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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